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룡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퀀터 이주 밀린 퀀터가 발매를 했습니다. 풀세이버 MZ로는 처음이죠? 옵션으로 따로 판 것도 없었고 한정판도 없었고 완전 신규로 발매를 했는데 과연 고관절이라든가 아니 고관절이 아니지 허리라든가 이런거는 보강이 됐을까? 궁금하네요 옛날 퀀터 런너 습식이 없네? 웬일이지? 권식 은박실 테트론실 다네? 습식? 뭐지? 웬일이냐? 아무튼간에 프레임도 그대로 달라진건 딱히 없고 잔라이저용 클리어파트네? 되게 진하다 색깔 이쁘다 이거랑 이쪽도 원래 있었던거고 새로 추가, 이 월 파란거 원래 있었던거고 새로 추가된 부분, 몰드는 뭐 그럭저럭 이쪽은 기존에 있었던거고 풀세이버 파츠 몰드 이쁘네 깔끔하네 잘 되어있네 분할도 깔끔하고 이쪽은 원래 있었던 파츠고 아 이쪽 신규, 뿔이 새로 들어간거 아 이런식으로 드라이브랑 그거랑 액션베이스 파이브가 하나 추가되어있다 그정도 푸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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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립은 어렵진 않겠는데? 되게 어려울거 같고 막 그릴거 뭐 양 겁나 많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 음 아 되게 쉬울거 같은데? 아 허리 보강된거 없다 아 이게 뭔가요 엑시안에 해줬으면서 퀀터는 덜 욕 덜 먹었다 이건가? 어머 어머 이쁘긴하니까 사도록 합시다 고고 아씨 괜찮겠지? 예이 안녕하세요 이쁘겠죠? 엠지 더불어 애들이 허리가 다들 좀 하나씩 안 좋아가지고 걱정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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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동안 조립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조립하세요 안녕 파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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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